쎄하 버스픽스 너드 핵힘 초대 여기서 시작할게요 타이머 큐야 하죠 이 타이머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냥 대충 보세요 여러분들 누군지 모르겠는데 같이 탈게요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굉장히 스마트하게 미션이 끝나고 있는 순간 옛날에 비즐란티 없을 때 저희가 EBC는 어떻게 있겠습니까 총 맞으면 안 돼 인마 이런 불쌍한 적들 같으니라구 내가 널 넘어뜨렸어 오마이갓 깜짝이야 방금 제가 뭘 잘 본 것 같은데 여기 아까 사람이 있었나요 이럴 때는 술을 한 잔 먹어야 돼 이거 빼고 남의 집 그래픽카드 빼서 가 지금 보시면은 오른팔에 피가 묻어있는데 아 깜짝이야 케찹 햄버거 먹을 때 이거 찍어보면 돼요 아 미션 클리어 그 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틀어드려야죠 어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아 우리 팀이 왜 죽어있지 부금을 키자마자 누군가 죽어당았어 다음 미션 방탄부기 없는데 그냥 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구 인구수가 60억에서 80억으로 늘었대요 보셨나요 라테는 인구 60억이 온대요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것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저랑 이제 동년배 아저씨들 날 겁니다 어우 시간천 빠르구만 3만 5천 달러 미션 클리어 DT5가 할인하면 사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타를 지금 얼마에 판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 3만원에 파나요 할인할 때 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괜히 어 정가 주고 사면 아깝다고 거의 10년이 다 된 게임인데 아직까지 정가를 받는다? 이거 나쁜 사람들이에요 오오 뭐야 멋있어 자 갑시다 출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벌써 피날래요? 이게 보상이 2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얼마를 줄지 설마 저한테 또 돈을 몰아주진 않으시겠죠? 에이 설마 안돼 이런 제작 막지 못했어 예상목 206만 2천 달러 자 갑니다 이쪽으로 스타트 아이 시민! 아이 시민인 줄 알았네요 우리팀 아이 이건 진짜 시민 됐어 키플롬 2명 가방 주시고요 이제 저희가 원하는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근데 이거 뭐야 이게 저같은 경우는 폭파 담당 이게 개무성이지 바짝바짝 삑 삑삑삑삑삑삑 아 버튼 아 버튼 여러분들 이게 비밀번호에 아마 숫자 2번은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현금을 챙기시면 됩니다 하나씩 여러분들 이게 마우스 연타라는 게 마우스 수명이 굉장히 안 좋아요 문 열어치고 밖에 보면은 총알이 한 발 들어와요 아잇딱 바이크 엘리트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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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왔따 낙하산 강화 자 부스터 하시고 점프 하시고 날아가시고 뛰어내려 이거 앞이면 죽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개국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밀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팀원 두 분이 조금만 더 아잇 나잇 살짝 아쉽게 여기서 탈락 문방님은 정확하게 착지 와 진짜 퍼싱 estas 가장 제일 기쁠 때 보트 타고 나갈때 이 때가 끝난 거예요 과연 엘리트가 성공을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아니 왜 내가 플래티늄이야 아무것도 안했는데 엘리트는 실패 실패죠 백득한 현금압계 203만 1,600달러 돈이 너무 많은데 586만 달러 잠시 자동차 차고 좀 정리를 할게요 이거 잘하면은 통장에 천만 달러 치킬 것 같은데 먼저 바피드 헛슬러 제가 녹순차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일단은 팝시다 50만 달러 그로티 투니스모 클래식 58만 달러 루이너 제트제트8 98만 달러 브라바도 그레즐리 10만 달러 BF 위블 커스텀 이것도 굉장히 좋은 차인데 제가 잘 안 타요 117만 달러 캐런 썰튼 8만 달러 나이스샷 지금 제 통장에는 무려 930만 달러가 있군요 카지노 습격 다이아몬드 출발 아 안돼 여러분들 50% 안 쉬어도 된다니까요 참고로 지금 운전자 번호는 면허가 없다고 해요 목적지 도착 내리시고요 여기 옆에다가 붙이니까 4명이 순식간에 내릴 수 있어요 이런 꿀팁 옛 아프 사람 오랜만에 보던 다이아몬드 나갑시다 이제 수입 388만 6720달러 우베리박트 센티네일 클래식 최근에 와이드바디 개조 버전이 나왔던 그 차 맞습니다 아 제가 브론즈 이게 정상이에요 획득한 현금업계 159만 9,999달러 지금 제 통장에는 천만 달러가 돌파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출발 다이아몬드 출발 다이아몬드 출발